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마흔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예 시민여러분 애청자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하루에 두세 번씩 많은 두세 번씩 우리 안징글TV가 애청자님들 만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이번 총선이 중요하고 이번 총선에서 정말 온실임을 다하여 윤석열 정권 심판에 나서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차 뛰는 분들 한 분이라도 더 1분이라도 소개하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이 가상하다고 감히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안성에서 현역 의원과 경선에서 이기고 후보자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오늘 1시에 방송했던 평택 김현정TV의 김현정 평택병 후보님은 단수공천 사실상 전략공천이나 다른 건 단수공천을 받으셔가지고 그분은 이제 치열한 경선을 거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도 무조건 돼야 돼요 근데 정말 현역 의원을 경선에 이기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떤 선거 룰이라든지 또 정당의 관행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막 의정보기를 마구할 수도 없고 바쁘러 댄신인들은 정말 어려운데 그걸 꺾고 누구를 꺾았는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 의원한테 또 미안하고 죄송하니까 그 의원님도 아마 아주 훌륭한 분인데 아마 윤정군 후보님 당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기로 하셨죠? 네 소통하고 있고요 온팀으로 일요일 날 개소식 하는데 와서 이제 말씀도 해주시기로 아이 그럼요 일요일 날 윤정군 후보님 개소식 일요일 3시인데요 저도 갑니다 윤정군 TV 정치타파 TV 제가 막 여기서 연락을 했습니다 생방송은 안징글 TV에서도 생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에 이어서 일요일 날 한 번 더 제가 부승찬 후보 개소식 때요 만 명이 봤어요 안징글 TV에서 막 그러니까 어쩔 때는 기기태하기도 합니다 막 10만 명 20만 명 본 방송도 있습니다 꼭 우리 윤정군 후보님 이렇게 히트해갖고 많이도 모셨으면 좋겠고 특히 경기도 안성시민들께서 많이 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 김현정 후보 얘기해가지고 원래 김현정 후보랑 저랑 이제 남영이 인터넷 아 유명한 분들이네요 더원요 민주당 원예위원장 협의회 3인방이었고 아 멋있는 분들이죠 김현정 회장 제가 부회장 남영이가 사무총장이었는데 저희가 또 3시 3날에 출연을 같이 했었어요 방송에도 비교적 많이 나오고 시사평론가도 하셨었잖아요 중간에 옛날에 많이 했죠 네 제가 봤었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김현정 후보가 이제 단순공천을 받았잖아요 네 제가 맨날 얘기했거든 형님은 지난번에 단순공천 전략공천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 경선이다 경선 준비해라 네 근데 단순공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택 가빌병이 분화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메시지가 힘들게 받았다고 그래서 그게 뭐 힘드냐 그랬더니 경선보다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경선이면 맨날도 한다 내가 남영이도 이제 저 단순공천 받았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저방 경선을 했습니다 네 일단 단순공천으로 이렇게 빨리 선거에 뛰어들게 이렇게 당에 배려해 준 분들은 더 열심히 해서 꼭 당선되시고 다만 같이 경선을 준비했던 분들이 컷오프 됐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을 깊이 이루어하고 먼저 찾아뵙고 정말 온팀 하자고 잘 호소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쟁의 기회를 잃어버린 분들은 너무나 큰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윤종군 후보님은 당당히 경선해가지고 현영훈을 이겼기 때문에 더 빛이 납니다 그냥 단순화 전략공천 내신 게 아니에요 또 그동안 낙선도 낙선의 고통도 몇 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빛이 나고 그러니까 그 현영훈 후보님도 아유 윤종군 후보님 내가 도와야지 당연히 이렇게 된 거죠 네 일요일날 계속 준비 잘 되고 계시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는 이분 너무 귀중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좀 더 들어온 다음에 하시라고 얼른 다들 들어오시고요 와 우리 미지님께서 윤종군 후보님 나오셨네요 김사몽님께서 윤종군님 응원합니다 네 특복사라님 윤종군 화이팅 보보리자님께서 안성은 윤종군이 찐입니다 고맙습니다 형동보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종군 후보님 응원합니다 위유나님 안정부 소장 이대표님과 함께 사랑 희망 로봇 표시를 주셨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가장 친한 온회의원장이 바로 윤종군 후보님이었습니다 대선 캠프에서도 정말 조직을 책임져서 정말 중요한 일 많이 하셨고요 최측근 최악으로 정책참모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모셨습니다 가급적이면 민주당이 다 이겨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그래도 이재명과 함께 개혁을 주도하고 윤석열과 투쟁을 주도하고 그러면서도 또 이분들이 옛날에 지자체장 할 때 성남시장 경기도 살 때 보면 지역발전이나 지역주민들이란 정책을 잘 내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 윤종군 후보입니다 아이고 괜찮으십니다 은유님께서 이번에는 윤종군 이야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에센파님께서는 조국신당으로 가주세요 제가 조국신당으로 가라는 의견이 많이 있던데 저는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을 굳건히 응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국신당하고 절대 갈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을 잘 되게 응원하되 근데 이제 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연합을 찍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조국교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민주당도 좋아하지만 나는 조국교수님을 더 좋아한다 그분이 당한 고통이 너무 가슴 아프더라면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위인이라 해가지고요 조국신당 때문에 투표하려고 했던 분들이 조국신당에 대한 관심으로 투표장에 나와서 지역을 민원을 딱 찍고 비례는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을까 조국신당을 찍을까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우리 주권자, 유권자인지 알아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조국신당이든 더불어민주연합이든 어디든 갈 수는 없고 밖에서 윤석열 심판에 올인한 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이나 조국신당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이들 들어오셨으니까 정말 응원해 주신 분도 많고요 우리 윤종군TV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전개천님께서 김학용 절대 이기합니다 저랑 생각 똑같습니다 아유레디님 총선수님 적권심한테 하네 준비되셨습니까? 아유레디? 예스 아 예스! 명명님께서 민주당 총선합선 몰빵으로 저랑 생각 비슷합니다 자 이제 인사이트TV에서도요 바이솔님, 인사이트님 등 들어오셨고 계속 잘 봐주십시오 우리 인사이트TV님 아까 송현길 신당 생방송도 안정일TV랑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정윤종국TV 많이 들어오셨어요 와 여기도 SEP님, 로마님, 더베스트님 잭컴백님, 정봉우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드디어 윤종국 후보님이 바람길 얻었습니다 김연정 다양한 건 아까 한시에 김연정 후보님 나올 때보다 동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훨씬 영향력이 있고 김연정 후보보다는 제가 좀 더 잘생각 1년 선배님이라고 말씀해주세요 이분들이 그 유명한 자주경의 대학교에서 학생운동과 학생활동을 정말 헌신적으로 하시고 제가 5학년 때 총학생의 정책위원장을 했는데 모 대학에서 그때 우리 서울지역 총학생의 정책위원장 이분이었어요 저는 일계대학 정책위원장 이분은 서울지역의 40만 학도들의 정책위원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좁은 문건도 잘 쓰고 말 잘한다 이렇게 그 생각이 생생이 납니다 그때 7학년이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1년을 더 다니고 저는 5학년 이제 드디어 우리 안성의 정말 안성맞춤 후보 이 제목 제가 뽑았어요 안성의 안성맞춤 참일꾼 큰일꾼 윤종군 현여군과 경성순 이후 이재명과 함께 윤석열 심판 퇴출 민생살리기로 고고 좋습니다 윤종군 박영선 박영선은 원래 우리 언론위원장님인데 옛날에 노회참보장한 진설보장했던 좀 이따 80분에 출연해서 오늘은 겹치기로 출연하면 또 앞에 나와 뒤에 나오면 집중력 떨어진다 그래갖고 80분 오실 것 같습니다 자 인사하십시오 후보님 이번에 많은 당원들과 우리 안성 시민의 선택으로 더불어민주당 안성 국회의원 후보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늘 민주당을 또 지지해주시는 또 찐 이재명 팬들도 많이 계시고 권리당원분들 많이 계신데 성원 반드시 보답해서 우리 윤석열 정권 반드시 심판하고 안성에도 좀 새 역사를 만드는 젊은 참밀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목소리가 좋다는 평가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자기소개를 너무 간략하게 하셨는데 그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동화방송예술대학 교수도 하셨고 문재인 정부 때는 또 청와대 행정관도 하셨고 경력이 화려합니다 당직자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당직자 한 18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당직자들이나 보좌관 출신들을 민주당이 우대하고 더 존중해야 됩니다 진짜 이분들은 예를 들면 갑자기 어디서 교수 변호사 사장님 하다가 영입돼가지고 일종의 조금은 안 좋은 편으로 벼락치기로 막 응원되고 이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학생운동 당직자 보좌관 그러면서 또 그 와중에 공부해가지고 시사평론가 교수까지 하시다가 그래도 야 이제 시대정신이 이재명이다 DJ와 노무현과 문재인을 위해서 이재명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주류가 친 DJ, 친 노무현, 친 문재인, 친 이재명 물론 잠깐 다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 좋아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사실 노무현이야 문재인이야 옛날에 막 노무현 같은 사람도 봤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나요? DJ냐 노무현이 갖고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보면 지금 지나 보니까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고 다 정말 대단하고 이대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좀 살아온 삶 학생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셨다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실제입니다 정말 찐 열심히 했어요 뭐든지 열심히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로 나와가지고 바로 당직을 하셨던가요? 아니 아니요 저는 직장생활을 좀 했어요 역시 또 맘이 되네요 직장생활을 하신 분들이 또 정치를 잘해요 아니 제가 이제 학생운동만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를 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경영축래를 방위산업체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였을 거예요 옛날에는 방위산업체가 진짜 무기 만드는 이런 데만 방위산업체였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IT를 키운다 정말 엄청난 정책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정책이었습니다 정보산업 키우기 위해서 그쪽도 이제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운동 끝나고 IT 업계에서 또 영업, 마케팅 이런 걸 좀 오래 했습니다 근데 그때 경험이 아주 굉장히 사회생활하면서 지금까지도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용산, 전자상가를 유비해서 정말 PDA라고 옛날에 우리 핸드폰 나오기 전에 있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이렇게 히트 쳤었는데 마케팅 팀장 하면서 홈쇼핑에 나가서 그것도 팔아보고 다양한 경험을 했었죠 그때 정말 대단하시니까 직장생활도 그렇게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당직을 하신 겁니다 알겠어요 그걸 쭉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살아서 결국 후보가 되었다 그리고 그 저력이 안성 민주당원들 시민들 인정받아서 사실 굉장히 이미지도 좋고 괜찮은 현역원 최영호님을 꺾으신 거잖아요 이쪽에 파란인데 그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생활 열심히 하다가 노사모 바람이 불었잖아요 아 노사모 근데 이제 또 엉덩이가 우리 박시영TV의 박시영 대표님도 노사모 그렇죠 엉덩이가 들썩적적해서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대책했으겠어요 노사모 하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만들고 이제 이러면서 저도 이제 노사모 활동을 했죠 네 아주 이제 핵심에서 열심히 활동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재밌게 생활 주변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열린우리당이 창당되고 나서 이제 알고 지내던 선배들이 열린우리당 와서 이제 당직자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그때 2004년도에 당직자로 들어가서 2010년까지 한 6,7년 당에서 이제 당대표 원내대표 주로 비서실 또 전략기획국 조직국 제일 힘든 부서들이죠 당직자들이 정말 가기 싫어하는 막 문서 써야 되고 수행해야 되고 그렇죠 제일 힘든 일 몸이 든 마음이다 거기서 이제 일하면서 주말도 없이 정말 낮밤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2010년도에 이제 제가 안성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안성이 이제 사고 지부가 됐어요 지방선거 후에 2010년도에 2010년도 지방선거 끝나고 안성 민주당이 이제 사고 지부가 되면서 제가 이제 중앙당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안성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규민 의원님이 당선됐다고 당선 후효도 된 적도 있고 아니 그 다음인데 좀 우리 안성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지지도 꽤 되는데 뭔가 좀 계속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사고가 막 그래서 더 소중한 거죠 우리 윤종국 후보님이 그래서 그때 이제 2010년도에 지역연장 맡아서 이제 내려가서 2012년 총선에 출마를 했죠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했던 2012년 총선 네 12년 총선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배님하고 경선 거치고 그 당시에 이제 야권후보단위라를 했어요 분명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통합진보당 2012년 2012년 통합진보당입니다 야권단위라 경선을 또 한 번 했잖아요 경선을 2번하고 본선에 올라가서 이제 김학용원하고 붙었는데 9% 정도 야 그래도 이제 40% 때는 찍고 떨어졌죠 안성이 경기 남북골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곳으로 분류됐거든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선전한 거죠 안성시장 지금 민주당 있잖아요 김보라 시장님 지난번 지방선거 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민주당이 9개 됐는데 안성이 당당하게 그러니까요 시장을 재선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안성에서 뛰어든 우리 민주당 후보님들이요 잘해요 윤종군 후보님도 그렇고 김보라 시장님도 잘해요 눈에 띄어요 굉장히 안성은 지금 민주당이 그러면서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어요 윤종군 김보라 지자체는 김보라 당은 윤종군 이렇게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안성이 이재명 후보님이 1.7%를 이겼어요 아 역시 그래서 이제 2012년 총선에 나갔다가 아깝게 낙선을 하고 지역의원장 하면서 이제 지방선거 치르고 총선 떨어지고 나서 제가 이제 좀 생소하실 텐데 경기대학교에 직업학과라고 있습니다 직업학과 경기대 수원에 있는 경기대 지금 경기대가 정확히 수원인가 용인인가요? 본교는 수원이고 이제 서울 캠퍼스가 있는데 서울 캠퍼스 있는데 대학원은 이제 서울에 있고 서울에 그래서 직업학과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있는데 제가 이제 청소년들 진로 이제 직업 이쪽에 관심이 옛날부터 많았거든요 당직자 그 바쁜 와중에도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석사까지 한 상태였는데 그때 2012년 총선 떨어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따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 따고 직업학위 굉장히 희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이 이제 취업 창업 또 진로개발 이런 쪽에 전문가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경기대 이제 산학협력 교수로 갔다가 이제 안성에 있는 동화방송예술대학교 교수로 이렇게 임용이 돼가지고 학생들 가르치고 잘 있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때 2012년 대선 때도 제가 메시지팀에서 비서실 메시지팀에서 이제 대선을 도왔거든요 교수도 하면서 아니 아니 그때는 교수가 아니었죠 아 2012년 12년 대 총선 떨어지고 제가 지금 순간 착각 있어요 2012년 대 문통이 떨어질 때 네 떨어지고 이제 제가 재선거 떨어지고 이제 대선 캠프에 결합을 해서 도와드렸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분들 만났었는데 이제 윤건요 형님 뭐 이렇게 만나고 아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2015년도에 문재인 대표님 당대표 도전할 때 또 이제 도와달라 결합해달라 그래가지고 당대표 캠프에 결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열심히 돕고 그러다가 이제 2017년 대선 캠프에 또 결합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비서실 메시지팀으로 결합을 했고 당선되셔가지고 청와대 이제 행정관 연설 비서관실 행정관을 하다가 2018년도에 이제 지방선거 때에 시장선거 나갔다 이제 좀 고배를 마셨죠 아 그때는 경선에서 안 되고 경선에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보라 시장님이 세더라고요 아 그때는 김보라 시장님이 아니고 우석재 시장님이 아니고 우석재 시장님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몇 번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2012년 통선에서 한 번 떨어지고 2018년 시장 경선에서 떨어지고 2018년 경선에서 한 번 떨어지고 또 2020년에 시장 그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네 보궐선거 그때 떨어지고 그때 김보라 시장 이 됐죠 이 됐죠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3전 4개입니다 이번에 제가 공간요원이 있는데 맞아맞아요 와 공간요원들이 야 김보라 시장님도 윤정은 너무 좋다고 둘 다 후보로 내보내는 방법이 없냐 막 이런 농담이 나왔어요 와 두 분을 누구를 뽑아야 되냐 하면서 그러니까 세 번을 정말 분류를 흘렸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네 번째 근데 링컨이 한 말 있잖아요 선거에 나가서 떨어져보지 않은 사람은 참모로 쓰지 않는다 그 말을 이제 신중단체같이 모시고 근데 저도 이렇게 정치해보지만 저도 많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떨어져보지 않고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간 분들이 별로 끝이 좋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 전략공천을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인재영입으로 그 사람들이 쉽게 불출마도 하거나 쉽게 탈당선언을 하거나 종천시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닙니다 짜증나는 거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켜오신 분들은 또 오랫동안 법민주진무기력서를 지켜온 분들은 아니 우리 내부나 우리 안팎에도 좋은 사람 많은 다 제치고 어디서 뭐 아무튼 교수나 변호자 아니면 저쪽 진영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최근에도 보면 서울에서도 중진인 김영주 의원하고 소선인 이수진 의원이 큰 충격을 주고 했잖아요 근데 보면 이수진 의원이 전략공천 캐스잖아요 그렇죠 이런 캐스들을 보면 사람들이 열받는 너무 열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출직에 출마하게 된 계기도 그런 건데 진짜 정치가 비정하고 어떻게 보면 김정은 대통령께서 진흙탕에서 연꽃을 피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을 했던 게 2004년 총선 때 정말 판돌이라고 했잖아요 판돌이 판랭 열풍으로 엄청난 초선들이 당선돼요 열린 우리당에서 그렇게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 끝날 때 참 안 좋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봉화마을 가시는데 백북 나간 의원들이 한 명도 없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그때 제가 연류당 그래서 뭐 폐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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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떠나가고 그래서 제가 연류당 당직자였던 분들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우리라도 좀 찾아뵙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돈 모아가지고 사랑패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봉화마을에 찾아뵀어요 연류당 당직자들 한 20여 명 그때까지는 저도 선출직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날 원래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저희가 한 30분 정도 면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한 시간 반 그냥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님이 처음에 같이 앉아계시다가 너무 말씀이 길어지니까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또 오늘 뭐 입 터졌네 하시면서 계속 이야기하세요 하고 나가시고 신나가지고 한 시간 반으로 열변을 토하시는데 그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쭉 보니까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자리를 못 잡는 이유가 의사 변호사 뭐 이제 유명인들 데려다가 선거 때마다 이렇게 쓰니까 당의 소중함 당원들하고 풍찬노숙해보니까 이런 걸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이제 뺏지단지 알고 민주당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지해줘서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자기가 잘나서 된 건 아니네 그래서 그래서 정당 정치가 자리를 못 잡는 거다 그러면서 당신들 젊은 당직자들 저 언제까지 당직자 할래 당직자로 정년퇴직할 거야 당을 알고 당원들하고 풍찬노숙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선출지가 나가라 그래야 당이 튼튼해지고 뿌리가 깊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날 봉합마을에서 기차타고 올라오면서 처음 나도 출마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그러면서 출마를 한다면 어디서 할까 고향에서 할까 대학 다니고서 할까 대학은 동생문 고향은 안성 처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때 진지하게 진짜 고민하신 거네요 그리고 그때 잠깐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얼마 지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셔가지고 아 정말 너무 그러니까 저한테는 선출직 정치에 뛰어든 게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 유산처럼 이렇게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안 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김영주 의원님 뭐 이런 분들 이렇게 하는 행보를 보면 정말 화도 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당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너무 정말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그러나 네거티브를 일치하지 않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 정도 상식선에서 김영주 의원 그리고 이수진 의원의 행태는 정말 두고두고 문제가 될 거다 이현우 의원님도 그날 봉하마을에 같이 갔던 멤버 중에 한 분이시죠 아이고 그분도 왜 그러신지 암튼간 민주당 그다음에 범민주 진보 개혁 세력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 치고 잘된 사람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와 민생과 그 다음에 평화를 지켜온 이 핀문라는 역사 어떻게 말하면 동학혁명부터 시작했어요 19세기 말 20세기 항의무장투쟁 3.1운동 그 다음에 한국전쟁 이후에 노동 그리고 또 우리 4.19 이 뿌리가 범민주 세력이 있거든요 정통성이 근데 거기를 버리고 왔는데 어떻게 잘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민중당 벌이고 한 사람들 전원 낙선됐나 봅니다 일단 요정도 이야기하고 근데 아까 김현정 후보님도 그렇고 우리 윤정훈 후보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표님하고도 굉장히 이렇게 좋은 인연이다 합의 잘 맞는다 그래서 더 오히려 그러니까 개인 경쟁력 개인이 살아온 삶의 진정성과 경쟁력도 아주 좋은데 그러니까 김현정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PC카드 직원하다가 따뜻한 말 써서 직원들 대표해서 노조 연장하고 사무군용 노조 연장하고 그 다음에 우분투 재단 만들고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박수 많이 받았어요 윤정훈 후보님도 지금 잠깐만 들어봐도 야 저는 참 열심히 살아왔고 직장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방직도 하고 선고도 하고 보좌진 청와대가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다 이재명 대파도 합도 잘 만든다면서요 책도 쓰셨다면서요 그 이야기 좀 한번 해주세요 사람들이 그런 거 궁금하겠어요 되게 좋아하시고 이재명 대표님 제가 이제 경기도지사 때 정무수석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정무수석 말하자면 친문교 확실하죠 여러분 친문교였지 이제 청와대에서 행동관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국선거 세 번을 같이 한 사람이 드물어요 2012년 대선 2015년 당대표 선거 2017년 대선 근데 저는 세 번 선거를 다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찐이다 진짜 찐이다 존경하고 잘 보셨고 근데 이제 2018년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떨어져 있을 때 경기도에 경기도에 있는 친구가 많은 친구가 경기도에서 정무수석을 뽑는다고 한번 지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는 사실 핵심 참모한테 드는 거잖아 진짜 진짜 정책실장하고 정무수석은 정무수석 그래서 아이고 야 농담하지 않아 무슨 다른 자리도 아니고 무슨 정무수석을 내가 이재명 도지사는 아무 인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 한다 그랬는데 한번 넣어봐 한번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넣는데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그러더라고 됐더니 원래부터 이재명 도지사랑 친했던 걸로 해 막 이러는데 제가 또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아니 정말 친했던 거 아니고 그냥 넣는데 제가 이제 됐다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까지 이재명 도지사 그러면 폐쇄적이다 끼리끼리 논다 막 이런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았다 너무 악마나 마녀와에 시달려갖고 아직도 우리 국민들 중에도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으세요 실제 보면 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얘기를 하죠 아니 제가 정무수석으로 발탁이 됐는데 정말 아무 인연이 없었다 이재명 저 도지사뿐만 아니라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아무 인연이 없었다 그냥 원서 냈다 진짜 근데 제가 발탁이 됐다 근데 무슨 그 폐쇄적이고 제가 이제 저를 증거로 해서 그러니까요 아주 개방적이고 아주 뭐랄까 인재를 두루두루 탕평으로 제대로 인용한 임명한 사례네요 그렇죠 산증인이시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정무수석 임명장을 딱 받았는데 정무수석 임명받고 나서 이제 현장 수행할 일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도지사님 나가시면 이제 제가 뒤에서 조금 한두 발짝 뒤에서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때 참 짠하더라고요 이렇게 팔이 휘셨잖아요 그게 뒤에서 보면 더 선명해 보이고 네 이렇게 완전히 앞에서 잘 안 보이는데 뒤에서는 보여요 앞에서 보면 뭐 조금 보이긴 하는데 좀 약간 좀 작게 보이는데 뒤에서 보면 그 휜 각도가 굉장히 이제 심하게 딱 보여요 그럼 참 뒤에서 이렇게 할 때마다 참 아 좀 안쓰럽고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서 정무수석으로 모시다가 이제 대통령 출마한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거기도 참 차연이 있는데 제가 다음에 대통령 선거 이제 청와대 나오면서 이 메시지 팁이 정말 힘들거든요 사람의 말과 글을 대신 이렇게 쓴다는 게 정말 그 사람이 되어봐야 나오는 건데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다음에 대통령 선거하면 뭐 메시지 팁은 난 안한다 절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정무수석 하니까 자리도 좀 올라갔고 그래서 뻔히 이제 대통령 경선에 나갈 것 같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재명 소지사께서 대통령 경선 나가시면 대변인이나 뭐 이제 이런 거 좀 시켜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밤을 먹고 있는데 하핀 그때 비서실장을 박홍근 의원이 하게 된 거예요 아 또 우리 박홍근 의원님은 우리 정말 자주경의가 자주경의 대학교가 배출한 아주 아니 저랑 또 떼려야 뗄 수가 없는데 박홍근 의원이 너무 스타급 정치인이시죠 지금도 이번에도 더불어민주연합 준비원장 잘하셨고 또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시절 원내대표도 잘하셨고 박홍근 의원이 경희대 총학생장 할 때 제가 총부학생장 했잖아요 92년도에 박홍근 의원이 92년도에 총학생장 했어요 저는 2학년 때 봤어요 근데 부총학생장 못 봤어요 보통 부총은 큰집에서 발언 안 하시잖아요 총학생이 발언하니까 박홍근 의원이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가 안살림 다 총학생장 나가서 얼굴 팔고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진짜 안살림하는 분들 있잖아요 안 보이는데 그런 분들이 정치 잘합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대선 캠프가 꾸려지면서 박홍근 의원이 비서실장을 맡기로 했다고 그때부터 왠지 불안함이 좀 밀려오더라고요 전화 갔다가 왔어요 보자 그랬더니 아무리 봐도 메시지 총괄팀장 할 사람이 없다 너가 좀 하면 안 되겠네 제가 이제 웬만하면 제 성격 알겠지만 그 자리에서 좋습니다 아닙니다 오케이 이걸 분명히 하는 편인데 이건 정말 제가 메시지 팀장은 다시는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정말 날 밤도 많이 새고 그렇게 얘기하죠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욕 태백일을 걷는 게 그렇죠 메시지 팀인데 그래서 정말 제가 조금만 며칠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학답을 못하고 밥을 안 하고 이제 한 3, 4일 저도 막 알아봤어 근데 할 사람이 도저히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다시 천직인가 보다 그래서 또 메시지 팀장을 맡아가지고 배송 굉장히 길게 했잖아 경선 때부터 근 1년을 열심히 또 비서실에서 메시지 총괄팀장 하면서 모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말 고생하셨는데 24면파 차이로 우리가 너무나 정말로 피눈물 나는 그 패배 3일 동안 저도 시금을 전폐해가지고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선하실 때 제가 봤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메시지 팀 식구들 회식할 때도 제가 보고 막 기억이 납니다 그 메시지 선거 때 특히나 대통령 선거 같은 큰 선거에서 메시지 짐작하면서 제일 힘든 순간이 언제냐 모든 선거운동 끝내고 이제 마지막에 두 가지 버전의 메시지를 써야 돼요 당선 때 당선소가 당선과 낙선과 낙선 때 낙선소가 이거를 이제 써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날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두 가지를 써가지고 하는 그 순간이 제일 이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참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정말 기분 좋게 이렇게 썼는데 뭔가 이길 것 같다는 확신이 이미 있었잖아요 여론조사도 앞서가고 있었고 또 촛불심혁명의 승리에 이어서 또 다른 승리 그때가 저도 제 인생에 가장 2016년부터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까지 그 2016년 우리가 이제 10월 말에 봉기를 시작했잖아요 2017년 5월에 개선을 했으니까 와 그 한 10개월은 제 인생에 정말 화양연화였던 것 같아요 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잠을 안 자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재명 후보님 그때 마지막 날 이제 두 가지 버전을 써가지고 있는데 음 수행 쪽에서 어 이제 그걸 하시겠다 승복 뭐 이런 걸 하시겠다 근데 그때 캠프에서는 아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마지막에 아직 이제 개표 덜 된 데서 막판에 그 막 기억나죠 막판에 그 저기 이재명 대표님 지지자가 지지자가 센 곳에 기다리고 있다고 와 저도 새벽 4시까지 그래서 캠프 캠프 안에서 막판에 아니다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서 조금 이따가 발표하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후보님이 직접 지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준비된 거 보내라 할 때 그때가 참 제일 마음이 힘들고 너무 힘들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대통령 선거를 세 번을 메세지 팀에서 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세지 팀 팀원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하는지 빚은 안 나고 또 이제 많이 욕도 많이 먹고 이제 예를 들어서 후보가 무슨 말실수를 하면 다 메세지 팀이 혼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써주냐 메세지와의 그 모양이냐 근데 우리는 말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안 썼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후보가 한 겁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대표나 후보님을 역대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그냥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는데 빚이 안 나니까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 선대위 뛰면서 우리 메세지 팀 후배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대선이 끝나면 우리 이름으로 책 하나 내자 메세지 팀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당선시켜서 내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이제 안 되셨잖아 안타깝지만 그래도 좀 하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재명 후보님 책이 이렇게 자서전식 책 혹은 이제 정치 철학을 다룬 책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권에 그거를 다 알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 이제 주요한 메세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삶의 스토리부터 정책까지 다 포괄하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한꺼번에 묶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선 끝나고 이제 다시 이재명이라는 책을 우리 메세지 팀 한 열댓 명 열여섯 명 되는 후배들하고 공동 이름으로 해가지고 대단하네요 출판을 했습니다 많이는 안 팔렸는데 그냥 흩어져 버리는데 그리고 속쓰린 가슴으로 살고 지금도 이제 학교 보이고 다시 이재명 지금 우리 텅디 PD님이 아이고 그거 언제 또 찾았죠 대선 251일 이재명의 말과 글 민중의 소리 출판사가 냈네요 네 민중의 소리에서 네 민중의 소리가 좋은 책 많이 내니까 굉장히 이건 한번 우리가 여러분 탓에 읽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상의에 잠깐 올라갔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고맙고 잠깐 쉬시는 동안에 우리 희한님께서 민중앙몰빵 이완님께서 안성의 필승카드 윤종군 화이팅 축복사랑님께서 안성윤종군TV 구독 좋아요 여러분 지금 윤종군TV가 5980명 이거든요 우리가 기분 좋게 6천명은 만들어 드리죠 6천명 오늘 방송 와중에 7천명은 돼야지 6천명은 되겠습니다 아니 일단 5,990명 올라가세요 일단 6천명은 돌파한 다음에 7천명까지 가게 해드리자고요 자 일단 방송 와중에 6천명은 돌파시켜드리자고요 기분 좋게 방송 중에 네 윤종군TV 6천명 빨리 만들어주고 오십시오 안징은TV랑 인사이트TV랑 뉴스맥TV에서 보신 분들 또 윤종군TV로 보신 분들도 동네에 방네에 막 올려갖고 제가 지금 계속 아래에 잠깐 전화 보는 게 계속 여기저기 올리는 거예요 카톡방 텔레그램방 한 몇만명 있는 방에는 지금 올린 것 같아요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윤종군TV도 활성화시켰으면 더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만 명은 넘기게 해드려야 되죠 그래도 경기 안성이 큰 일꾼인데 이모이모님께서도 윤종군 후보님 이잠 찐사랑하십니다 좋습니다 셀린님께서 우리 모두 4월 10일 투표로 입틀막 정권 끝장내자 맞습니다 입틀막 정권 그 다음에 이채양명주를 정말 잊지 말자 이 정권 뭐라나 여기서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수수민 인사개입 그 다음에 주가조작 잔고조작 그랬더니 오특고전도 나왔어요 오늘 뉴스공연 오특고전 오송 참사도 듣지 말아야 된다 특살돔비 110억 불법 부당의 승급 듣지 말아야 된다 고백사주 그 다음에 전세상의 피해자도 듣지 말아야 된다 김희정 선생님께서는 안성의 지역에서는 윤종군을 뽑아주셔서 지역에 자라시게 꼭 뽑아줍시다 애주가 소떼미께서도 안성에도 제발 민난깃발 꽂고 검찰 독재를 타도합시다 명명 이재명 대표님 응원합니다 로마 잼빵물빵 이재명 대표님 대한민국 다시 일어나길 윤종군 후보님 안성에서 다시 우는 바람되시길 팬들이 엄청납니다 마이준님 안소장님 비례부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탄핵하고 감옥이 보낸 일에만 전념하고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한시에 봤던 김현종 후보님 지금 뵙고 있는 윤종군 후보님 등이 들어가시면 제가 들어가는 것보다 몇 배 더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계속 개소식에 대표님 오시면 태풍이 빌듯 로마님께서 아무래도 좀 쉽지 않겠죠 대표님은 개소식은 다 축전으로 하기로 이미 방침이 정해졌되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전략적으로 도시더라고 오늘 황희 의원님한테도 가시는 거 잘 알아요 대표님 친문호원인데 무슨 친문호사에 사실 갈등도 없는데 그걸 언론이 자꾸 부추기잖아요 사실 친문호원님도 이번에 공천 많이 됐어요 조금 안타깝게 임종석 전 비서실장님이 험지로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건데 또 승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황희 의원 잘 갔고 내일은 최재관 여주 양평 지역의원에 최재관 후보님 응원을 가시대요 그러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강립하게 비판하기 위해서 강상면 병산이 종점이 있잖아요 김건희 땅이 있는데 윤석열 땅이 있는데 거기서 연안시에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10시 반에 먼저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어요 최재관 연장하고 최재관 후보님도 문재인 대통령 때 농업비서관이었어요 그럼요 하재의 이론이 엮여있는 거거든요 친문과 친명은 하나예요 이게 어떻게 구분이 물론 일부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걸 문재인은 좋아지면 이재명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재명이 좋아지면 문재인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언론에서 프레임 잡은 게 우리 안성 경선과 관련해서 초기에는 친명 간의 대결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저도 뭐 친명이고 그렇죠 세영원도 친명인데 근데 나중에 경선에서 제가 이기고 나니까 찜명 윤종군이 개파색이 옅은 세영원도 꺾었다 이게 기사야 이게 세영원도 저기 이재명 캠프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일단 친명으로 묶어놓고 떨어지면 당선되면 찜명이 되는 거고 떨어지면은 비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몰아가더라고요 비명 행사 친명 행제 이건 진짜 가짜 뉴스입니다 문재인 이재명 캠프에 있었던 분들 중에도 떨어진 사람 아주 많고요 특히 친명 개파 신인들은요 대부분 컷오프 당했어요 그러니까 원회에서 정말 뜻을 못 이룬 정말 경기도지사 또 이제 대선 때 이재명 대표님 후보님 또 위에서 뛰었던 정말 훌륭하고 정말 개최한 후배님들 많은데 선배님들도 계시고 정말 찍소리 못한 컷오프 당한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리고 다 승복했잖아요 10명 개파들은 전원 승복했어요 획당하거나 뭐 이러면 그래도 며칠이라도 당 앞에서 대몰한다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물론 이제 너무 억울한 케이스들이 몇 개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항의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저희들이 적극 보장해줘야 되는데 일단 그 정도 이야기하고요 우리 이자영님께서 윤정훈TV 구독 완료 감사합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윤정훈TV에서도 YIK님께서 잘생겼다 윤정훈 바이빌님께서 안성 고3에서 응원합니다 아 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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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네 고3 면인가요 예예예 야 좋습니다 박재현님께서 윤정훈 후보님 화이팅 화이팅 그 다음에 챈니님께서 윤정훈 안성 총선 승리 활약 업 오늘 여기 오셔서 완전 활약 업 되는 겁니다 피아노맨님께서 윤정훈 후보님 화이팅 오 좋습니다 지금 윤정훈TV 6천명 곡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정훈 후보님이 안정훈TV 출연한다는 걸 듣고 패인이 한 분 달려오셨네요 노회찬 보좌관 진선미 보좌관 국토부 장관 보좌관 여가부 장관 보좌관을 거치고 정말 요즘 민생연구원 언론위원장으로 복귀해서 명활하고 있는 박영선 시사평등관님 오셨습니다 네 잠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또 자 이쪽으로 아니 형님 이쪽으로 오시고 후보님이 대박영선 TV에서 대박을 털어내고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또 박영선 평론가님의 영향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서울의 서울에서 출사표 던졌는데 그 방송만 17만 18만 명 봤고요 그 다음에 안딩걸TV 대박영선 TV까지 본 거 하면 출사표를 던졌는데 20만 출사표에서 막 대단한 분입니다 자 박영선 평론가님 윤종군 우리 후보님 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현역을 꼽고 어마어마한 정말 가공할 만한 큰 힘을 가진 멋진 후보십입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채영희님께서 윤종군님 끝까지 승리합시다 바로 세우자 윤종군 후보님 화이팅하세요 열렬히 응원합니다 안성 홍익아파트 홍익아파트 화이팅 근데 우리 안성의 안산이신 분들도 안성의 안은 진도 있으면 전해주십시오 이런 게 정말 친문과 친명을 모두 아우르고 그 다음에 투쟁이면 투쟁 개혁이면 개혁 정책이면 정책 봉사하면 봉사 마인드가 완벽한 분이거든요 이런 민주당이 이런 후보도 나가면 저는 250%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뭐 제가 당직자도 아닐 때문에 오만하다는 소리 들을 필요도 없죠 저는 가정이니까 이런 분들이 다 나간다면 쟤네도 후배들 나간다면 이런 지금 축복사람께서 와 박영선 박영선 역시 믿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이트TV에서도 바이소님 윤종군은 꼭 단순에서 큰일권 내어주세요 바이소님께서 박영선 비대위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자 윤종군TV 계속 곧 5,990명인데요 6,000명 꼭 만들어주시고 자 또 계속 이어가시죠 박영선 후보님의 아니 박영선 평등가 응원까지 받으셨습니다 좀 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짧으시네 아 화면 보니까 너무 얼굴이 드빵마라 근데 윤종군 후보님이 워낙 미남 스타일이세요 예전에 시사평론가로 방송에도 시사평론가도 여러 번 나오셨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때 왜 나가게 됐냐면 그때 당의 공부국장이 TV조선 채널에 이런 데 안 나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한번 나가보실래 이러더라 그래서 한번 나가보셔 나갔는데 저는 재밌더라고 네 내대명이 하는데 저는 혼자밖에 없으니까 잘하셨어요 제가 봤어요 발언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막 세게 하진 않지만 좀 능글낭글 막게 좀 잘하셨어요 논리적으로 제 편으로는 요즘 우리 조기현 변호사 마이프렌드 조기현 변호사도 잘 출발 안 하니까 조기현 변호사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또 제이제님께서 윤종훈 화이팅 아 정말 좋은 응원이 끊어시어집니다 자 그러면 안성의 현안은 뭐예요 안성 우리 안성 주민들 위해서 또 한번 썰을 한번 풀어주세요 예를 해주시고 안성역 3행시도 준비하셨다면서요 안동역이 아니고요 안성역 안성역으로 예 아이러니한 건데 안성역 여기 없습니다 운동은 여기 있지만 안성은 안성탕면 제가 중앙대 안성캠퍼스 갈 때 안성탕면 맨날 안성탕면 안성탕면 안성맙춤 그다음에 안성포도 안성아이시 안성휴게소 그다음에 안성맙춤 저기 입장휴게소가 안성인가요? 아니고 천안 천안이고 그러면 안성휴게소가 뭐죠? 안성휴게소가 따로 있고 안성휴게소 아 저쪽 저쪽에 생긴 거 또 뭐 있잖아요 입장이 올라간 하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안성인 것 같던데 오산인가? 안 돼 그다음에 거시기는 중앙대 안성캠퍼스 중앙대 안성캠퍼스 안성캠퍼스 때문에 안성버스 때문에 여러 번 갔었었거든요 알지 예전에 데모하러 갔죠 데모하러 가고 행사로 가고 안성 안성자랑점 안성신점 말씀해주세요 안성이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는데요 유일하게 전철역이 없습니다 수도권인데 수도권 우리 안성시민들도 다 광역교통부 다 내고 있잖아요 근데 전철역이 없어요 철도역이 없어요 이게 안성의 제일 큰 수권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뭘 약속하고 있냐면 지금 GTXA 종점이 동탄까지에요 근데 그 밑에 용인 남사에 삼성 반도체 대기구 단지를 만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성에도 종합터미널 옆에 앞에 국가산업단지로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단지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동탄에서 끝나지 말고 용인 남사에 전철역 하나 만들고 GTXA 그 다음에 안성까지 내리자 나오는 게 저희 첫 번째 공약입니다 그건 매우 중요하겠네요 근데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얘기를 하면서 GTXA 종점이 지금 동탄인데 이걸 평택으로 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갈라지네요 네 평택으로 안성이 아니라 평택으로 빼겠다 평택으로 빼겠다 근데 아까 김현정 후보님이 와서 그걸 맹비난했어요 알고 할 때 돈이 몇십조가 들잖아요 평택시가 다 내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기 완전 사기인 거지 평택시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평택시 몇조가 들이냐 윤석열 한동훈이 개뻥쟁이더라 그래가지고 이게 국가철도만 계획에 반영도 안 되고 그냥 청선용으로 그냥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윤 정부에서 지금 요즘에 민생 토론한다고 가서 얘기한 게 다 합치면 천조 천조 오늘 이재명 18차 민생 토론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님 열받아가지고 이거 보니까 이거 관건 선거죠 가만히 있지 않겠다 관건 선거보다도 이건 정말 나라를 나라를 바라먹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짓을 지금 재정계획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이거를 국가가 국가재정으로 할 건지 지방재정으로 할 건지 어떤 세수를 쓸 건지에 대한 예상계획이 없는 발언은 다 거짓 발언이라고 기대됩니다 정말 그 무슨 R&D에서 다 깎아놓고 대구에 가서 AI 무슨 그런 뭘 만든다 이런 말을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진짜 나쁘지 아니 R&D에서 다 깎아놓고 각기 숫자들 전부 다 기죽여놓고는 카시트로 왜 갑니까 안성 얘기 좀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부터 안성탈 안성 맞추면 안성탈 그래서 이제 지텍스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공약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 경부고속도로 많이 이용하실 텐데 평일날 버스전용차로가 오산까지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안성 되게 많이 밀리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전용차로 평일 종점을 오산까지만 하지 말고 안성까지 내리자 안성평택이 같이 있거든요 그럼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 밀리는 그건 알겠죠 너무 많이 안성까지 해도 되죠 오산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말에는 시탈 때까지인데 그것도 이제 중요한 공약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공약은 뭐 이제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 그 안성 좀 자랑을 좀 하면 우리 안성에 대해서 아직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성 탕련만 얘기를 하세요 안성 탕련만 안성 탕련만 물론 이제 안성의 자랑인데 안성 거봉포도 저도 안성 좋아해요 안성 포도 맛있어요 안성 이제 그 6위부터 해서 안성 6위 그래서 안성 맞춤이 나온 거죠 안성 맞춤이란 말이 안성 6위에서 그러니까 그릇이 참 잘 맞춰졌다고요 아직도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 안성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거 빼고 역사적으로 우리 이제 또 진보적인 분들이 보는 방법이니까 좀 말씀드리면 3.1운동 때 일제 그 파출소 주재소라죠 옛날에 여기를 습격해가지고 다 이제 쫓아낸 거예요 일본인들을 그래서 2일간의 해방을 이뤘습니다 해방구를 해방구를 2일차나 2일 민족차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일간의 해방 4일 만세항쟁 기념을 하고 있어요 4월 1일 날 그럴 정도로 이제 안성이 이제 기계가 높은 도시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이제 안성이 굉장히 센 동네가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는데 우리 한반도 남쪽을 두 차례 전란에서 구한대가 바로 안성이에요 오 무슨 얘기냐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아 그때 가면 이제 몽골이 침입했을 때 3차 침입 때 안성에 죽주산성이라고 있어요 그 산성 유명해요 그 산성 유명해요 거기가 점령당하면 영남으로 내려가는 네 그렇죠 이제 북쪽에서 영남으로 내려가는 길목이 용인 거쳐서 안성에 죽주산성을 죽산을 지나서 영남으로 가야 돼 얘네들이 근데 그거를 죽주산성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몽골군이 남쪽으로 더 못 내려가게 이렇게 막았고 또 한 번은 이제 황건적에 나은 때 이제 안성까지 내려온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그때 안성에서 막아가지고 또 한 번은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막아서 한반도 남쪽을 두 차례 이제 전란에서 위기에 구한 그런 아주 의기 넘치는 동네다 이런 거 좀 자랑해드리고 싶고 조만 떠드니까 이상한데 아니아니요 더 좋아요 아니 우리가 모르는 걸 배우니까 더 좋아요 하나하나 더 모르는 건 여러분 제가 아니잖아요 듣는 분들도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개름이 문제인 거지 이런 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사악하잖아요 아 또 역사에 또 역사 그래서 뭐 이제 고인돌 하면 어디예요 고인돌 하면 고창 고인돌 사순 고인돌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산 등등 등재는 데가 있어요 유명하긴 해요 안성 고인돌도 유명하군요 미륵이 미륵 미륵은 미륵은 저기 하순의 도항 운주사 운주사 대한민국에도 미륵이 가장 많은 도시가 안성입니다 와 하순 운주사가 가장 많지 않아요 안진굴 소장님 고향인 제 고향은 한반도입니다 하순이 아닙니다 제 고향은 한반도 하순의 미륵이 가장 많은지 않나요 미륵이 제가 잘하는 소리 생각하냐면 미륵이 이상향이잖아요 안성이 옛날에 옛날 지명이 내혈이에요 내혈 이게 뭐냐면 홀자가 뭐냐면 배가 들어오는 항구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서해에서 호남에서 생산된 쌀과 생선 이런 수산물들이 44천을 못 들어오고 물이 많을 때 안성천까지 들어와서 여기서 충주 원주 이런 동네가 옛날에 컸잖아요 여기에 공급하는 제일 가까운 데가 포구가 안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전국 5대 장터 중에 하나 3대 장터 중에 하나 그 정도로 안성포구가 안성이 그러면 안성장터가 안성바다하고는 접혀있지는 않잖아요 접혀있지는 않은데 그 바다 물길이 평택이랑 상상가우니까 평택을 지나서 안성까지 만조대 들어왔다는 걸 대장하고 장길산 소설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허생전의 주무대가 안성이고 장길산 그러니까 장길산 소설에서 본 것 같아요 그 포구가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장길산 입걱전 그게 또 제가 어렸을 때 소설 좀 읽었거든요 상업이 발달한 도시라서 이상향을 꿈꾸는 이런 정서가 있다 안성이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또 안성에 천용고찰이 세 개나 있어요 천용고찰이 하나도 아니고 정상사 성남사 청룡사 천용고찰을 가야 되겠다 여주에 신륵사까지는 가봤는데 남한강민의 신륵사는 유명하니까 다시 한 번요 절 세 개 제가 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청룡사 청룡사 성남사 청남사 성남사 7장사 7장사 천용고찰 천 년이 넘은 육본국도에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절 어디더라 두물머리에 있는 용주사? 아니 요즘 이렇게 아무튼 여주에 신륵사하고 아무튼 있는데 저는 절 정말 좋아해요 또요 또 안성자랑 또 해주세요 안성자랑? 그것도 있고 안성은 그렇게 멀지는 않네요 김현정 위원장이랑 같이 왔어야 되는데 평택이랑 평택에 없는 게 있어 안성에는 아 그거야 듣고 있나 김현정 평택에는 산다운 산이 없어요 호수도 없어요 안성에는 많습니다 우리가 안성을 잘 모르네요 의외로 서해 바다에서 평야가 쭉 이어지다가 안성에서 이렇게 산이 딱 솟아있어요 그래서 평택 사람들은 안성에서 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산이 그럼 안성 아 이러면 평택 이웃도시인데 안성 평택 오산 다 이렇게 딱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김보라 시장님이 호수 친화 도시를 만들겠다 안성에 호수가 정말 많거든요 옛날 우리 세대라서 아실 것 같아요 영화 섬 있잖아요 섬 영화 섬 섬 알죠 그거 섬에서 찍은 거 아니에요 김기덕 감독님이 찍은 찌금찌한 영화 그거 섬에서 찍은 거 아니에요 어디서 찍은 자 무슨 저수지 같은데 찍었잖아요 안성에는 고3 저수지에서 찍은 거에요 그러니까 저수지에 찍었어요 고3 호수 실제 영화에 나온 것처럼 낚시를 하는 그런 낚싯배 위에 있는 집들이 진짜 있어요 그럼요 영화에 나온 게 실제 있었던 거에요 세트장이 아니고 이렇게 물 한 개 딱 필 때 가면 정말 전경이 와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고3 저수지가 굉장히 큰 저수지라 저수지로 보기엔 너무 큰데요 지도로 제가 지금 계속 안성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지도로만 봐도 이게 큰 호수 이상으로 강줄기 같이 큰데요 굉장히 큽니다 그런 안성에서 태어났고 태어났고 안성고등학교 졸업하고 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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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프랑스 성교사님께서 세운 학교라 안성의 안자하고 프랑스 법 자를 붙여서 안법 그래서 우리 학생때는 우리는 불법 학교 어떻게 불렀어 아 그 불란스의 불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쟁하는 불법 투쟁이라도 해야겠다는 수도 있고 재밌네요 저기 그 여러분 그 미스터 션샤을 보면 미국은 덕국이라고 나오고 불란스는 법국이라고 나오잖아요 사실 불란스란 말도 프랑스에 중국어 한자 은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데 그쵸 프랑스 성교사님이 들어와서 안법 학교를 만들면서 포도를 처음 들어와서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안성포도가 포도가 그럼 프랑스에서 왔나요 그래서 이제 안성이 포도를 집중적으로 이제 기르기 그러니까 워낙 프랑스가 포도의 나라 프랑스 샴페인 와인의 나라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나는 포도로 만든 것만 샴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대충 먹는 샴페인은 샴페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샹파뉴 이게 영어시 바람이 샴페인인데 거기에서만 난 포도로만 샴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샹파뉴 지역에서 여기 봐보면 이제 그 뭐라 하죠 그거 샴페인하우스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본래로부터 시작해갖고 그걸 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거기서 인정받은 제1호 샴페인이 있어요 그게 골든블랑이라고 요즘에 안성 얘기 좀 하겠지 또 안성 얘기 자 박영선 평등관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야기만 들어서 막 신뢰가 가죠 안성의 자랑을 이렇게 곳곳에 역사와 대단하다 안성 안성의 그냥 뿌리부터 한반도를 지켜왔던 역사부터 그 다음에 또 안성의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안성의 도깨비 촬영지라는데요 아 그 성남사가 와 진짜입니까 성남사는 도깨비 촬영지로 유명하고요 네 칠장사는 뭐를 뭐냐면 몽중등같이 있잖아요 네 박문수 어사박문수 어사박문수 밤에 자다가 꿈에서 그 저기 과거 시험문제 요거 이제 나와서 네 했다고 그게 이제 칠장사에요 네 지금도 수능철만 되면 평소에도 많은데 수능철이 되면 기도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댓글에도 성동보스님 지난주에 택시 탔는데 기사님께서 하신 말씀 너무 한 사람만 미뤄져서 안성의 변화가 없다 네 김학용 의원을 말하겠죠 네 이번엔 윤종훈은 꼭 당선되셔야 된다 네 정올님께서 일제강점 때 쌀 반추를 맞게 가부자를 틀고 열차을 끊었던 적이다 아냐아냐 잘못 알려진거 어 그럼 어떻게 된거에요 경부철도가 평택으로 이렇게 지났거든요 네 그거를 안성 유지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서 그랬다라고 했는데 네 그거를 해서 많이 찾아봤어요 그 역사 기록 안성의 향토사항 연구하시는 분 네 안성사 연구회가 있거든요 네 저도 거기 회원이고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아 그냥 안성 쪽은 땅값이 무작위 비쌌어요 그 당시에 네 안성보다 평택보다 안성이 훨씬 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철도를 놓기 위해서 평택 해안 쪽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싼 땅을 찾았어요 아 안성이 뭐 그걸 이제 유지들이 폐쇄적이어서 막았다 이거 안성 쌀 반출 막기 위해서 가부자도 열차을 끌 열차 못 들어오게 하진 않았다 아 쌀 반출 그거는 조금 맥락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막으려고 일제에 저항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일제가 이제 철도를 깔 때 이제 쌀을 이제 뺏어가려고 막 했던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좀 수탈하기 위해서 예 역시 클라이자님께서 안성포도 안성배 보보라이자님께서 3대 만세 항쟁주 중 한 곳입니다 네 와 그러면서 그때 안성군은 승격했다는데요 네 야 땡땡님께서 안성을 바꾸자 밭을 갈자 와 아 해방 후에 저거로 승격한 게 개성하고 안성하고 둘이 동시에 됐어요 그 정도로 컸던 동작 아 개성만큼 아니 지금 난리에요 지금 첸니님께서 안법 고등학교 최초 국회의원에서 아무도 없나요 안법 고등학교 아 우리 안법 출신이신가요 어 첸니님 안법이 이제 122년이 넘는 명문 고등학교인데 어 아직까지 국회의원을 한 명도 배출을 못해가지고 아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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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실 거예요 40일간 남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궁예의 시작이 또 안성이다 네 궁예의 시작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무슨 안성 어디 절에 버려졌죠 네 칠장사 이제 이쪽 죽산 죽주 네 그러니까 궁예가 그 이제 세력을 저 신라 누구왕의 뭐 경문왕 경문왕의 맞아 맞아 뭐 저기 후궁의 아기인데 주일라고 했는데 그 보모한테 살려주고 우리 절로 오잖아요 절로 보냈죠 그게 그게 죽주산생 칠장사 칠장사 이쪽이고 와 너무 재밌다 그래서 이제 궁예가 역사 시간이든 역사 시간이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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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괜찮아 왜냐면 안성 시민들이 사부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안성에 진짜 그건 근데 자기 후보가 안성에 대해서 몰라 그건 자격이 없죠 지금 보니까 완전 해박하네요 그 다음에 안성 바우덕이 남사당 농악놀이 그러니까 이거 알아요 최은희 선생님 저도 알아요 그 천정고찰 세 개를 얘기했잖아요 안성성 칠장사가 이제 몽중등가시 거기 또 인꽁정 이제 같이 유명한 거고 네 그 이제 죽주산성 아니 여보세요 저기 뭐야 성남사는 이제 그 도깨비 찍었다고 이제 말씀하시면 되고 네 네 네 네 청룡사가 남사당 바우덕이의 본산지 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고의 최고의 이제 케이팝 스타예요 네 네 조서지대 때 그렇죠 바우덕이 근데 BTS죠 그 다음에 전국에 많은데 안성 바우덕이가 전국에서 최고 인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축제철만 되면 안성 바우덕이를 이제 쫓아가려고 난리가 나는데 네 네 네 돈도 제일 많이 받고 네 네 제일 유명한 그분들을 이렇게 교육시키고 성장시킨 데가 청룡사 네 그게 또 소설 장립산에도 나는 거 같아요 네 네 바우덕이 이야기가 조선 최초의 여성 꼭두각시 네 다 남자가 대장을 했는데 네 꼭두각시란다 참 꼭두각시 남자들이 했었는데 여성이 최초로 된 거예요 꼭두각시가 아니고 뭐죠 그러면 꼭두세 꼭두세 네 어 상세 꼭두세 희망 아니 그 윤종훈 팀에서도 이기훈 님께서 우리 가족은 윤종훈 후보 찍을 준비 끝 이야 로마 님께서 박영선 윤종훈 후보님에게 힘찬 활약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박사님께서 윤종훈 후보 응원합니다 희망선 님께서 윤종훈 후보 진짜 안성 정말 사랑하시네요 희망관님 말이 재밌어요 김보라 씨 하면 잘하기가 안성발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김보라 씨 하면 저도 알잖아요 사실 다른 지역 시장님 이름 알기 쉽지 않거든요 김보라 씨 하면 진짜 잘한다 네 거기 우리 누구죠 그 또봉이 치킨 최동송 사장님이 또 또봉이 치킨 네 전국에 700개 모범 프랜차이즈거든요 상생해가지고요 네 프랜차이즈 본부하고 하면 김보라 씨 하면 윤종훈 후보는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제가 만약에 일요일날 아마 윤종훈 후보 계속 가면 그분 오실 거예요 또봉이 치킨 대표님 또봉이 만납시다 마이프렌드 안성 저 자라 하나 좀 더하면 네 안성이 이제 인구 20만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대학교가 5개 나죠 대학이 와 와 와 안성대학교 있잖아요 국립한경대학교 아 한경대학교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요새 캠퍼스 안성교정 네 있고 구원공과대학교 도웅공대도 유명하죠 동화방송예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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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많은 연예인을 배출하는 그럼요 엄청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폴리텍대학도 있습니다 아 폴리텍대학교 폴리텍대학교 그게 국립이잖아요 국립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학교 하나 유치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와 안성은 5개에 2만 명 가까운 대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약중행의 또 하나 목표가 뭐냐면 안성을 젊고 역동적인 청년의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소멸지역에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옛날에 강원대학교인가 이렇게 했었는데 네 주소지를 전입하는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대학교를 입학해서 기숙사나 하숙 자체하면 그 지역에서 4년 또 길게는 6, 7년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다 이제 주소지가 딴 데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아 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주소지를 그 대학 있는 대로 이전하는 학생들한테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지역카페를 주는 거예요 와우 그러면 학생들은 영통생교 좋고 네 너무 좋죠 지역평균 활동가 돼서 좋고 네 또 젊은이들이 도심지로 나오니까 지역은 또 젊어져서 좋고 이게 1.3조거든요 1.3조거든요 역시 이재명 시장님하고 이재명 대필맛 뭐가 잘 맞는다고 하는 벌써 다 그런 거잖아요 네 강원도 하천은 여러분 대학생까지 무상교육을 해요 근데 대학이 없어요 그냥 주소지만 하천에 있으면 어느 대학을 받으라도 무상교육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난대요 아동 청소년 무료 버스래요 아동 청소년들이 이동하는데 버스 받지 말자 대중교통 친화적으로 살기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 그 정도는 지원하자 그러니까 하천이 굉장히 주목받더라 그런 면에서는요 김보라 시장님도 어르신 부상 버스를 좀 하고 있어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우리가 민주당이 잘해가지고 지자체장이 잘하잖아요 국회의원 선거에도 굉장히 시너지가 나잖아요 역시 이번에 안성은 진짜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이길 겁니다 아니 윤종구TV에서 희망가님이 1929년 프랑스 신부가 포도를 갖고 오셨다 네 야 오늘 너무 그 다음에 재밌어요 이거 안성 국회의원 선거는 안복고등학교 동무님 평택골 이길 겁니다 김학영 의원님이 혹시 평택곤가요 고등학교 평택골 평택골 나오시지 안성으로 오셨어요 안성 중장 나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자 중앙대 안성교정과 나오셨죠 네 그래서 또 안성이랑 그분이 인연이 있으시군요 안심근 소장님 선배님이십니다 아니요 저는 제 고향은 한반도이고 제 저의 모교 대학은 여기 대모대입니다 대모대 아스팔트 대학 네 그리고 축박사람님께서 지금 윤종구TV 6천명 돌파 박수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종구TV 6천명 돌파하고 이번주에 만명가게 해드리자고 일요일날 개수시까지 해서 만명을 돌파해버리자고요 아 우리 인사티들 김강호님 윤종구 의원님 응원 또 주셨고요 아 김강호님 슈퍼째도 한번 쏘시죠 김강호님이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네 계좌 후원해 주셨대요 와 감사합니다 김강호님 아니 김강호님이 우리 인생유지 아 김강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종구 후보님한테 후원하셔야죠 아 아까 보보리자님이 그게 꼭두새가 아니라 얼음산이 얼음산이 얼음산이가 이제 그 리더 아마 바우더기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옛날에 남사당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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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가 얼음산인가봐요 상세는 이제 맨 앞에서 풍물 튀는 사람이고 어 유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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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호님께서는 대박영선 후보님 유일수 유일수 고맙습니다 김보라 시장님하고 윤종훈 후보님 한번 꼭 가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안성도 안성도 이천 유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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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근. 이천에는 엄태준. 그다음에 또 붙어있는 여우주 양평에는 최재관. 최재관. 이 네 분 벨트가 필승결트입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이 심판 벨트입니다. 평택에 유희동 한동훈 정당 부역장. 이게 저기 다 국힘이 센 사람들이 있고 다 원해 지역연장 했던 분들이 지금 도전을 하는 거고 김학용 후보님이 경기도 국힘 최다선으로거든요. 타선에서 우선 도전하는 거고 김현종 후보는 또 유희동 정책위장이고 거기가 아마 3선에서 4선 여우주 양평은 김성교 정말 선거법으로 날아가면 또 후보가 됐어요. 진짜 국힘의 센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엄태준 후보도 송석준인가? 송원석인가? 그러니까 있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심판 벨트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재명 대표님이 강산면 병산리에 김건희 고속도로 있잖아요. 7km 동점이 있는데 거기를 직접 오세요. 연안시에는. 박영섬 언론위원장 제가 10시 반부터 저는 기장. 이재명 대표님이 하전 기장. 어서 오십시오 하고 기장이랍니다. 하전 기장이랍니다. 저희가 부정으로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하고 이재명 대표님 보면 환영하고 그다음에 양평군청 농성장으로 가서 거기서 이재명 대표님이 최재관 후보 지지 기자회견 한대요. 굉장히 힘을 실어주시고. 양평군청에도 우리 여러 번 가서 같이. 알죠. 우리 윤영훈 의원님도 더 온협에서도 오시고. 최재관 의원님도 정말 좋아하는 선배님이어서. 진짜 대단하시죠. 간디뿡뿡님. 안성호 파이팅. 윤정훈 파이팅. 파이팅. 야. 안성현이 더 하실 거 없으세요? 80분 방송에서 이제 5분 안에 끝내야 돼요. 아 그래요? 하나만 좀 더. 그러니까. 아니 진짜 찐 안성이네. 제가 이제 역사적인. 졸졸 나와. 졸졸 나와. 또 현대적인 거 이런 거 다 좀 엮어서 하고 싶은데 하나 좀 또 제가 이제 공약으로 삼고 있는 게 국립전통공예예술대학교를 만들겠다. 라는 게 공약이에요. 아 바우덕이라든지 남사랑패. 아니 이제 우리나라 전통 장인들이 많은데 일본에는 그거를 만드는 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부여에 이제 대학 한국문화대학교가 있는데 신통문화예술대학교 국립이 있습니까? 네. 그거는 저기 문화재 수리 이런 쪽이 좀 위주고 개보수 중심. 장인들을 이제 기술을 전수하는 이런 쪽이 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자꾸 이제 우리나라 전통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성현이 이제 6위. 이거를 좀 유명한 데고 또 이제 동화방송예술대학교도 있고 그래서 현대의 어떤 예술과 또 과거의 이제 공예예술 이런 거를 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것 같다. 네. 국립전통공예예술대학교를 만드는 게 저의 꿈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안성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가운데에 있어요. 평택, 용인, 이천, 또 청주, 천안 이렇게. 그런데 안성이 제대로 된 게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근본화 시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반도체 소부장, 소재부품 장비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격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안성을 이제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의 메카로 만들고 싶은 게 또 우리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우수기업들 많이 유치해서 안성에서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게 저희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투쟁이면 투쟁, 정책이면 정책, 봉사하면 봉사, 역사면 역사, 애양심이면 애양심. 아니 이런 후보를 안 뽑으면 누구를 뽑아야 된다는 겁니까? 도대체. 어쨌든 박인선 평생님도 한번 들어보시니까. 100% 준비된 후보고요. 민주당에는 정말 보석 같은 후보들 중에 역사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일자리와 그리고 문화, 이 문화 또한 역사에 달맞춘 문화라고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에 던지. 그러면 안성이 거의 서울 이상으로 정말 찬란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내륙이 아주 핵심 거점 도시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응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면 희망가님이 안성이 그러면 인구가 30만에서 40만으로 간다는 거예요. 2배 이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보리자님께서 안성 대장관도 유명하대요. 대장관. 7080 거리에 있죠. 아직도. 아직도 있어요. 안성 진짜 가봐. 저도 많이 가봤는데 의외로 너무 몰랐네요. 전통시장이 그래도 전통적인 어떤 모습 유지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은데 안성 2일, 7일, 5일장에 2일, 7일이거든요. 2일, 7일 날 안성 많이 오세요. 그런데 그 전통시장에 외제사들도 많이 오세요. 어르신들도 옛날 정치 느껴보고 싶고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고 안성에 맛집도 많습니다. 시장 근처에. 그런데 그런 데도 오시고 그래서 하루 코스로 숙박 안 하셔도 되잖아요. 서울 사시면 당일 코스로 와서 이렇게 하루 멋지게 즐기다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분에 우리 또 박박자매 굉장히 인기 프로그램 여의도 정비서가 있습니다. 여의도를 싹 정비해버리자. 신명 개혁파들과 친문 개혁파들이 다 하나 돼서 노무현, DJ, 문재인, 이재명을 다 통합하는 용광로 개혁파들이 여의를 정비하자 있어서 마무리해야 된다. 달빛님께서 빡세게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우리 정올님 진짜 고맙네요. 정올님이 밑바닥을 엄청 갈고 있답니다. 입내서 저대로 싹 박갈겠습니다. 정올님 진짜 고맙습니다. 두 분이 이제 마무리 인사해 주십시오. 네. 윤석열 정권의 심판 벨트. 윤석열의 임기를 조기에 끊느냐. 계속 그 꼴을 봐야 되느냐. 우리 국민들 나라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이번 총선은 정말 3.1운동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총력을 다해야 되는 그 선거인데요. 여기 안성벨트 안성벨트가 곧 민주당의 승리. 당일 독립운동의 그 후회들의 기운으로 꼭 안성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 저희도 저도 후보가 돼서 안성에 가서 갈고 누비며 힘을 보태주도록 할 수 있도록 잘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오 대박영사님 너무 감사해요. 대박영사님TV도 갔다 오세요. 여러분 구독 들어와요. 자 안성시 삼행시 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고. 안성시 삼행시 하면 딱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띄워주십시오. 안. 안 그래도 윤석열 정권 때문에 짜증나시죠? 맞습니다. 성. 성질도 나시고요. 시. 역. 안성역. 죄송합니다. 안성역이죠. 안성역. 역. 역사를 바꾸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반드시 심판하고 민주공화국을 복원하겠습니다. 저희 윤종군이 안성의 새일꾼이 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성의 역이 없어서 교통이 불안한 것도 부각시키면서 야. 안성역. 시다. 국민대 분노까지. 동네 얘기할 줄 알았죠. 그러니까 저는 동네 얘기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성시민 여러분 또 우리 민주당 독받았네요. 정말 이렇게 발군의 애왕심과 정책과 공약과 거기다 투쟁과 리더십 거기다 성품까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종훈 후보님 반드시 선전하시고 일요일 날 개소식 때 또 만나고 또 한 번 공동방송 거기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훈 tv 구독 좋아요.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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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ilt in each. 앉으신다. 아땀. 17g. 가 Dag. 고맙습니다. and teams chosen one another two.